부산광역시 서구의 법정동 부민동과 함께 부민포라고 부르던 곳이다. 남쪽은 안남동 북쪽은 충무동 초장동을 마주보고 있다. 부산공동어시장과 충무동 새벽시장이 남부민동에 소재하고 있다. 남부민동에는 천마로와 충무대로 가 있는데 천마로는 흔히 송도익길 충무대로는 송도아랫길이라고 칭한다. 과거에 발달한 구도심 중 한 곳이라서 천마로 쪽에 쪽방촌이 많이 있다. 옛날 이 지역은 억새풀과 띠풀로 우거진 초원지 때였으므로 새띠 또는 새띠라고 불렀는데 새띠는 초량이라는 뜻이다. 새띠고개는 남부민동에서 안남동 으로 넘어가는 고개인데 옛날에는 현재의 송도로 가는 아랫길이 없었고 송도가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송도로 가려면 배를 타거나 새띠고개를 넘어야만 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